늦게 하다닐까? 야! 힘 나온다! 5월 14일은 그렇게 학생회장의 자작곡으로 지나갔지만 하루하루가 안물 없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오히려 추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듯이 누군가가 테러 당하길 기다리면서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 사건에 집착하는 걸까? 잘생긴 애들이 테러 당한다는 것 때문일까? 아니면 뭔가 열광할 것이 필요한 것 뿐일까? 그렇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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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너 빠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 안 까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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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